아 시작하겠잖아요 왜 웃어요 웃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반칙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어디 잘생긴 사람 없나 내 짬뽕 어디 갔어? 저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제가 눈이 조금 높아가지고 아무나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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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예쁘세요 눈이 예쁘세요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 거 같은데요 코는 굉장히 오똑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생기죠 잘생겼어요 아 이거 무슨 거예요? 아 시작 안 했잖아요 아 시작 안 했잖아요 반칙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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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죽을 거야 너무 죽을 거야 이거 너무 가혹하다 십자가 뭘 이렇게 길어요? 아 진짜 힘들어요 죽을 듯 머리 넘긴 게 될 거야 아 난 망했어 너 오늘 진짜 예쁘다 저 원래 웃는 상이에요 아시겠죠? 전 머리 넘긴 게 더 예쁘다 자랐어?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눈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? 이 사람 나무다 이 사람 나무야 이 사람 나무야 오 이게 뭐지? 스테이지가 바뀐 건가? 잠시만요 네 소중히 예쁘자 너거든 심일함 샴푸래면서 좋다 저 오늘 머리 안 까봤는데 안 움직일 거야? 응 너네 다 움직이네 이거 이거 스킬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? 안 움직일 거야? 이렇게 다 움직일 거야? 너 오늘 진짜 이쁘다 알아요 너 오늘 진짜 이쁘다 알아요 샴푸래면서 좋다 아침에 머리 감고 와서 그래요 아침에 머리 감고 와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제가 1등 할 줄 알고 있었어요 멘트만 아니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멘트를 잘 치셔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얼빠가 아닙니다 힘이 나 Gamma 내면 남升 웅 웅 웅 웅 웅 웅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